한국국토정보공사 새우젓 들어온거네? 얼마? 5만원? 네 7회 만원? 15,000원 한 마리에 5만원 7회 만원, 15,000원 한 마리에 5만원 봉뎅이 섞인거 7회 만원 한 마리에 4만원 응, 7회 만원 어떤거니까? 7회 만원 한 마리에 5만원 오빠, 일로와봐 인슨이가 이런거 사고라는거잖아 5만원, 15,000원 계산하니까 7회 만원 달아서 김장은 더 맛있어요 이거는 1,000원 이거는 얼마에요? 15,000원 15,000원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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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1,000원 4km 4km 5만원 이거는 1,000원 저씨ücken 여기도 2km 1,000원 은 4km 1,000원 4km 5만원 얼마에요? 킬로에 만원 아이고 시다다 하하하 엄마 이거 한마리 2만원 가리 가세요 수고하세요 여기도 5만원 수고하세요 얼마? 요거 킬로에 만삼천원 2킬로에 만삼천원 2킬로에 만삼천원 2킬로에 만삼천원 2킬로에 만삼천원 새우는? 요 한마리 3만원 잡새우는? 잡새우? 아 좀 섞였구나 한마리에 3만원 소라 소라는 만원 킬로에 만원 도다리 이거는? 도다리 1킬로에 2만원 2킬로에 2만원 새우 뭐하세요 간제미는? 간제미 1킬로에 만원 1킬로에 만원 수고해요 꽃게도 있네 야! 뭐가? 쪼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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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는? 뭐 안녕하세요 얼마? 아직 수고해요 만원 안에 만삼천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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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거에요 이거 쪼꼬미? 네 쪼꼬미에요 오 나오네 이건 얼마? 이거는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여긴 얼마에요? 똑같아요 1,000원 1,000원 2킬로에 2,000원 고맙습니다 이 삼식이 얼마에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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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2,000원 2,000원 낙지는? 2,000원 낙지는 2개 다 3만원 2개 3만원 2개 3만원 왜이냐면 꽃게? 2,000원 꽃게? 2,000원 꽃게는 얼마에요? 2,000원 1,000원 수고하세요 3,000원 2,000원 이거는 2,000원 저는 갖가라고 쪼꼬미 이거는 말이에요 1,000원 2,000원 8,000원 10,000원 낙지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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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1,000원 그럼 이거 15,000원 1,000원 우록은요? 네 우록은 2만원 우록은 2만원 놀래면 15,000원 우록은 2만원 이거 얼마 하나요? 7,000원 3kg 2만원이요 필요에는 7,000원 3kg 2만원 수고하세요 얼마에요? 3만원 3만 5천원짜리요 2kg 3만원 3만 5천원 이 꽃게는요? 이게 죽은 꽃게 5천원 5천원 고맙습니다 어 간잼이 얼마나요? 1kg 2만 5천원이요 1kg 2만 5천원 아 2kg 2만 5천원 4kg 2만 5천원 얼마에요? 오늘이요? 6만원 5만원 6만원 아 한말에 5만원 6만원 5만원 고맙습니다 오늘 얼마에요? 5만원 6만원 수고하세요 07에 13,000원, 2kg 25,000원 2kg 25,000원 이건 얼마에요? 얼마래요? 2kg 25,000원 1만3천원, 2만5천원 이건 7만원 10,000원 이급이 왜 만원씩 가져와 10,000원씩 7만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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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9,000원 이 기로 15,000원, 한 마리에 6만원 한 마리에 5만원 5개 만원 한 마리에 6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마리에 6만원 서대 어떻게 해요? 2만원, 3만원, 5만원 요거는 2만원 요거는 3만원 요거는 5만원 요거는 5만원 서대 2만원씩 하지 마요 2만원, 서대 2만원 요거는 2만원 요거는 2만원 고맙습니다 13,000원 2kg 25,000원 요거는 13,000원 2kg 25,000원 요거는 10,000원 아저씨 좀 나와주세요 요거는 10,000원 고맙습니다 1kg에 2만 5천원 15,000원 15,000원 쯤에 가니까 15,000원 나 이것만 팔면 니가 하는거에요 이게 주꾸미지요? 네 이만원 이거 18,000원짜리인데 15,000원 15,000원 넘만 원 고맙습니다 이곳은 오늘 이거 하나는 아니예요 이곳은 깡마당이 얼마나 많은데 알맥이 크기가 많았냐 엄마 엄마 알맥이 크기가 많았냐 알맥이 크기가 많았냐 알맥이 크기가 많았냐 알맥이 크기 알갈래 이거요? 이거는 필요해 15,000원이라던가 이건 큼직히 크다 15,000원 이건 좀 작네 여기가 암피에 작은 거 이건 얼마예요? 이건 13,000원 조금 싼 거네 아이고야 이건 암피에 큰 걸로 사다니 이건 더 크네 이건 얼마? 이건 18,000원 이건 18,000원 이건 18,000원 레드는 얼마예요? 레드 키우에 A급은 7만원 A급은 7만원 와 오오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홍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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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도다리 오 크다 광어 대광어 네 3만 5천 원 네 네 참덕 이건 자연산 칸덕 아 자연산 칸덕 이건 얼마? 35,000원인데 3만 원이 이것도 3만 원 이 자리 3코시 3코시용 방어는 키로 2만 5천원 방어? 이히 알방어 작은거 2만원 아 작은거 큰거는 알방어 작은건 2만 5천원 큰거는 3만원 숭어 숭어 2만원 고리숭어 고리숭어 전원 2만원 나가면 키로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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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산 두마리에 1만 5천원 오 두마리에 1만 5천원 요건 좀 작은거는 두마리에 1만원 요거는 두마리에 1만 5천원 세마리에 1만원 개불은 세마리에 1만원 공개는 1만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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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요새 많이 걸리더라구요 이거 얼마? 이거 18,000원 이거 18,000원 이거 다 18,000원 6만 5천원 아 이건 65,000원 아유 이거 하나면은 한 30만원 가겠다 아니야 18,000원 18,000원 20,000원 아 그래 한 3kg? 응 18,000원 18,000원 다 레드네? 다 레드가 요새 타데비 나와갖고 엄청 엄청나고 다دة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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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oodles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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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 어이구 이건 얼마에요? 2만원? 야 이건 허! 암놈 5만원 15,000원 조금 작은거? 조심해요 12,000원 얘는? 25,000원 그대로 꼴뚜기? 네 꼴뚜기 한잔 만원 만원 굴 어이구 한근에 만원 한근 400g 이건 뭐라 그러더라 흰다리새 이것도 흰다리새고 이건 만오천원 수고해요 네 흰다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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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해요? 2만원 2만원 뭐 흰다리새 이것도 근데 흰다리새 저거 흰다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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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잘 갈라서 만든거에요 소금 뿌려서 삼치 마리당 15,000원씩 한 마리 15,000원 우리는 만원까지 필요해요 가운데는 15,000원 양옆은 만원 세 마리 15,000원 세 마리 15,000원 한 마리 5,000원씩 5만원씩 마리당 2만원씩 2만원 세 마리당 5만원까지 필요해요 한 마리는 2만원 세 마리는 5만원 5만산 세네 갈게요 세네 갈게요 세네 갈게요 세네 마리 2만원 4마리씩 한 마리씩 더 얹어서 4마리 2만원 이건 마리당 1만원씩이고 얘는 5만산이에요 얘랑 같은 종류입니다 양쪽 큰거는 5만 가운데는 세네 갈 똑같고 한손에 8,000원짜리 똑같고 노르웨는 7,000원 국산은 8,000원 아 이거 엄청 크다 엄청 커 오징어값이 요즘 최고 싸고 맛있을 때 지금 대말이 많아 지금이 싸고 맛있을 때 지금이 제일 싸고 맛있을 때 10월달 11월 중성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만들어야지 소금 뿌릴려 그래요 이렇게 깨끗이 해서 소금 뿌려서 맨손으로 다 아까지 다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마리 7,000원 2마리 7,000원 고맙습니다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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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요새? 5만원 6만원 5만원 6만원 A급이 6만원 A급이 뭐야 다리 8개 달린거 순놈 살아있는게 다리 8개 순놈 살아있는거 지익금은 이제 병신대 하하하하 지익금은 긴거 꽃게는 어떻게 해요? 숫게는 13,000원 암게는 15,000원 아 숫게는 13,000원 암게는 15,000원 흰다리새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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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다리새는 똑같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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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가는거에요 갈거야? 아니 물건 들어온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들어오는거야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이거 얼마에요? 그래도 물건이 바글바글해야지 킬로에 6만원 킬로에 6만원 여기 싸게 파네 킬로에 6만원 156번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거는 한 3킬로 되겠네 네 3킬로 야 좋다 꽃게는 어떻게 해요? 아 꽃게는 저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 3일 이따 오세요 여기 딱 다 있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 마침 아니요 여기 다 내어어야 대화 마지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